안녕하세요 사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당연히 살아있는 줄 알고 있던 돌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묘수가 숨어있는데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126점. 귀의 사활에서 기본 모양이죠. 한 수를 더시 돌려보면 여기서 이쪽을 호구치는 수와 여기 치중가는 수를 빼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흙이 여기서 이곳을 치중가지 않고 뻗으면 이때는 백이 한집을 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치중가서 잡으러 간거구요. 백이 만약에 이 자리를 받아주면 그때는 여기를 뻗어서 백이 살 수가 없죠. 이 자리를 받더라도 여길 젖혀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중갔을 때 백의 요천은 이 동그라미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흙이 넘어가더라도 막아서 여기를 막아봤자 뻗는다면 백이 살아있다는 거죠. 너무 쉽게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호구쳐서 맛보기로 살았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다음부터의 사활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호구를 친 장면인데 아까 넘어가면 너무 쉽게 살았으니 여기부터 막는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쪽 막으면 단수 쳐서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었다간 잡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도 이번에는 여기를 뻗어서 둡니다. 이 비슷한 사활 지난번에 한번쯤 풀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구독자님이시라면 이 모양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풀었던 사활과 비슷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여기 막는 것도 안되고 넘는 것도 안되고 이곳을 밀어서 잡으러 가는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정답이 여기였죠. 이곳을 밀어서 여기를 둘 때 막으면 뭐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백이 뻗어서 여기를 젖혀도 있는다면 빅을 피할 수 없고요. 이런데를 먼저 붙여서 가더라도 뻗는다면 젖혀봤자 흙만 잡힐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되죠. 그래서 먼저 밀고 들어가는 수도 좋지 않습니다. 이 돌을 추궁하려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맥점이 필요한 장면인데 첫수는 여기를 붙이고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첫수부터 심상치 않죠. 이수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익기를 해야만이 이 돌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백도 여기 나가고 싶죠. 여기 나가서 흙이 보태준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서 쏙 이곳을 넘어갑니다. 이 붙여놓은 교환이 흙한테 이득으로 작용을 해요. 백이 만약에 막으면 여기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단수치면 안되요. 백이 넉점을 버려버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긴 들어가야 되구요. 백이 집을 내려고 해도 먹여쳐서 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흙이 이으면서 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를 붙이고 넘어간다면 백도 여긴 막을 수 없고 이곳까지 버텨가야 되는데 흙도 여기 하나 붙여놨기 때문에 이곳을 붙여서 계속해서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 장면에서 빅을 만들겠다고 여기를 잇고 이렇게 빅 만드는 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흙이 여기를 잃을 때 이 자리를 막아가면 백 전체가 잡힙니다. 이 자리 두면 이어서 잡혔고 여기를 두면 키워 죽여서 잡힙니다. 안되죠? 그래서 백도 여기를 먼저 밀어야 되는데 여기서 받아주면 이건 조금 달라요. 신기한 모양인데요. 이때는 하나 밀어놨기 때문에 이거 잇는 수가 가능합니다. 이으면 빅이고 젖히면 이 자리 둬서 여기 하나 밀어놓은 교환 때문에 흙이 이을 수가 없죠. 이건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를 밀 때는 흙이 직접 패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를 낼 수가 있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 붙여놓고 백이 뻗으면 넘어가서 패가 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를 나가는 것은 패가 분명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수를 투자 해서 이 자리를 잡는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는 백이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흙이 다른 수를 두면 모르겠지만 여기를 가만히 뻗는 순간 백이 잡혔어요. 패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었다가는 쏙 넘어가서 잡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막자니 끊기고 이 두 점을 잡자니 역시 끊겨서 살 수가 없는 그림이죠. 흙이 두 점으로 키우는 순간 백이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너무 쉽게 잡히는 진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막는 수는 절대 두면 안되고요. 백의 최강의 응수는 여기를 막고 둬야 됩니다. 이쪽을 막고 이쪽 패를 노리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흙이 여기서 다른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 만족하고 그냥 이곳을 넘어간다면 백이 여기만 둬주면 아까처럼 패를 만들 수 있었으나 백도 여기 막아버려서 아무 수도 나지 않습니다. 백이 다 이어버리면 살 수가 있는 궁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고 흙이 넘어가는 수가 아니라 이때는 하나 더 파고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면 이렇게 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막고 둬야 되고요. 흙이 이 장면에서 뒤쪽을 이렇게 막아간다면 백은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먹여쳐서 패를 할 수가 있고 여기를 먹여쳐서 양패를 만들고 싶지만 따내고 백이 여기 따내면 따내서 패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따냅니다. 얼핏 보면 양패 같지만 가만히 공배를 메워가면 결국 이 패를 백이 꼭 이겨야 살 수가 있는 그림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흙이 먼저 이곳을 붙여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뒤쪽에서 패를 거는 수단이 오늘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양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흙이 굉장히 두터워야 되는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사활은 뭐 한 번쯤은 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사활이고요. 여기가 두터웠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두터울 때는 이도 추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숨겨진 묘수 붙임수 꼭 기억하셨다가 실전에서 한 번 써먹어 보시면 상대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팻감이 많아야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패가 없는데 이곳을 붙여서 뒀다가는 아까 백이 최고로 집을 많이 이득보는 이수까지 두고 그 다음에 해소해서 집으로 왕창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팻감이 많을 때만 가능한 수순입니다. 팻감이 없으면 그냥 막아서 정리하시는 게 속 편해요. 이렇게 그냥 빅으로 정리하시고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사활 문제는 사활로만 봐주시고요. 그 이후의 진행은 사활이 아닌 실전 진행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둑 여기까지고요. 이 사활 문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